힘찬 박수를 쳐주시면서 축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셋, 둘, 하나를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테이프 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please get ready to cut the ribbon on count three for celebrating the grand opening I will count three in Korean 여러분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갈게요 자, 셋, 둘 둘, 하나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시장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